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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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도저. 네, 도와드렸어요. 파이팅! 저 너무 쫄아서 딜 컷했어요. 넵. 55% 좋아요. 1층 왼쪽. 6.6%? 5%? 5,4,4,3,4. 천천히 이제. 2, 터져요. 1층 오른쪽. 1.9, 1.8, 1.7,6,5. 터져요. 45초. 4층 가운데. 43. 23. 4층. 윌레, 윌레. 53. 5,4,2,3. 프리드 싸울게요. 프리드 1. 4층. 5,4,0. 5,2,4. 5,4,4. 5,4,5. 0,8,5,7,4. 터져요 12초 2층 오른쪽 다음 02초 멜렉 02초 바로 터져요 2층 가운데 2층 가운데 터집니다 멜렉 1층 왼쪽 2층 왼쪽 이제 터집니다 프리드 3 네 프리드 3 프리드 3 멜렉 3층 오른쪽도 날라가요 3층 이제 미사일 좀 조심 가운데 직구초로 빌네 한 번 더 뛸 수도 있어요 2층 왼쪽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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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가운데 해도 한 번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멜렉 오른쪽 빠졌고 1층 오른쪽 드론 프리드 3 드론 드론 조금 딜 더 세져서 딜 조심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브레스 브레스 3층으로 3층으로 찍기에요 조심해야 돼요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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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행대기 소멸고 1 1층 오른쪽 1층 오른쪽 2층 중앙 프레스 10초 전 1층 왼쪽 3층 3층 프레스 오른쪽 1층 오른쪽 프레스 유도 오비오비 어 0.2 2층 오른쪽 위치 좀 1층 3층 지금 3층 오른쪽이구요 택할 변했어요 오른쪽 위에꺼 뜨면 좋긴한데 아래꺼 위치 오른쪽 그거 아 이거 작업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오른쪽 열매님 빼고 한 대씩 질게요 네 아래께 한 개 질게요 아래에 작업하나요? 아래 아래 버릴거에요 오른쪽 하나씩 1층 5초 뒤에 진입할게요 4 4 4 2 1 땡길게요 이제 진입 완료 가운데에 왼쪽 안 풀거죠 푸는거 아니죠 네 안싸요 쏘면 안되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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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조심하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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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안돼요 오른비 오른쪽 ương 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안쪽으로 그만할게요 이제 다시 풀리면 돼요 50.6 이거 풀리면 바로 찾아올거에요 거리둘게요 거리둘게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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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거리둘게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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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어요 위에 적합하나요 오른쪽에 서나요 이거 1층 왼쪽 프레스 이거 베이지 모아서 다른 분들은 왼쪽 쳐주세요 네 이거 왼쪽 한 대씩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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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 대씩 칩시다 3층 오른쪽 왼쪽 한 대씩 1층 왼쪽 왼비 조심 이거 다른 분들 왼쪽 그대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열맨님이랑 저랑 오른쪽 풀게요 네 3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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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10초 전 왼쪽 왼쪽 브레스 10초 전이라 주니까 이제 브레스 왔다보고 브레스 조심해야되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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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위치 좀 콜 3층 3층 왼쪽 3층 브레스 1층 왼쪽 색깔 변하라고 한대 색깔 변하라고 한대 3층 왼쪽 3층 왼쪽 4대 5대 갈게요 5대 때린 5대 있고 왼쪽 위의 거에요 위의 거 3층 왼쪽 1층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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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왼쪽 1층 모을게요 1층 브레스 1층 브레스 오! 1층 플레스다 오른쪽 질게요 1층 왼쪽 누워있어도 될까 드론 조심하고 이거 오른쪽 색깔 좀 바꾸면 괜찮지 상관없어 2층 오른쪽 2층 오른쪽 찍찍찍찍 3층 2층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1층 왼쪽 왼쪽 위 왼쪽 오른쪽 쏠 가자 이번꺼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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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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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 저 스탑할께요 오른쪽 작업할까요? 네 직사 나올거에요 오른쪽 작업합니다 조심 2층 중앙이에요 계속 터졌어요 이거 오른쪽 직기요 오른쪽 무슨 색이죠 지금? 오른쪽 지금 첫번째 거 1층 왼쪽 1층 왼쪽 색깔 변했어요 브레스 빠졌어요 오른쪽 색깔 변했어요 오른쪽 불 오른쪽 불 파라라 몬츠 1층 터져요 터져요 바로 터져요 셀프 삼성 오른쪽 풀지마라 몬츠 오른쪽 푸는거죠 네 풀어야돼요 터져요 풀렸어요 왼쪽으로 갈께요 1층 오른쪽 1층 오른쪽 브레스 1층 브레스 아우 왼쪽 작업맞아요 3층 3층 왼쪽 할게요 네 이거 1층 왼쪽 대카 많아서 이거 그냥 권능때 제가 오른쪽 싹 다 막을께요 네 오른쪽 비슨 날라오는거 싹 다 막으면 될거 음 아 3층 헤도 좀 주세요 네 팩팩팩팩 팩팩팩팩 2층 왼쪽 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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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1층 1층 브레스 오우 뭐야 브레스 안맞았어 찍찍찍찍 1층 가운데 네 네 황팩팩팩 네 이거 나무분들 왼쪽 빠르게 해볼께 2층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밖에가 왔는데 왼내밴내 왼내밴내 왼쪽 풀껀가요 네 네 확인 찍찍찍찍찍 여유 없어가지고 1층 브레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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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3층 어 안돼 아! 저거 맞았어 어? 풀렸어요 남길게요 칠칠칠칠칠칠칠칠 두고 있을게요 에이 염첨 여고 왔어요 그냥 제가 싸까 막을게요 왼쪽 해돌보관 주세요 해돌드렸어요 네 오른 위 오믹니 그냥 오른쪽 싹 다 막을 거예요 그냥 네 오른쪽 오른쪽 있지 배미하면 해방구조 눌러야 돼요 예 왼 위 드론 조심! 드론 조심! 눌렀어요 아래 아래 설마 가나요 긴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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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시고 흠 있었습니다 으응 긴버풀 쓰미 거우절 쓰면서 자 다 막았음 위 왔다 왔다 온다 긴버 온다 긴버 크리즈 해방구조 훼손 누르시고 잡아갈게요 제가 프리즈예요 네 스페인트 걸렸고 8초 빌 좀만 더 땡길게요 해방구조 셀게요 네 해방구조 해방구조 해방 무적 눌렀습니다 우리의 결실이 90트 제가 아까 봤는데 이게 90트째거든요 저희 멤버 밖에 올라서 아니 아니요 그거 다 합쳐서 그거 그냥 세봐야 돼요 아 진짜 별실이 아 살짝 끌게요 지금 스티커가 전체로 되어 있어서 아니면 버는을 조정해주세요 어 네 네 누가 가나요? 저 오늘 드랍이 났거든요 혹시? 저 풀드랍 이거 드랍 상관없어요 이거 어차피 소울이잖아요 소울 때문에 아 저 저 저 저 저 꺾이셨으면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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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금은 저거 블링크 탈까요? 저거는 소주 2개 아 죄송하네요 하나는 좀 저희 하나밖에 난 소주 3개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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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 24초 어 뭐야 제자리 이거라도 고악 쏘나요 고악 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악 사올게요